안녕하세요 오늘도 볼스타즈를 좀 해볼까요 지금 렛이 되기 전이라 빨리빨리 해야 돼 어디 보자 10분 남았거든요 10분 남았거든요 요거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빠르게 하고 요거 빠르게 하고 5번은 꼼수 좀 쓰죠 요거 빠르게 하고 요거 빠르게 하고 요거 빠르게 하고 요거 빠르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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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데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안되나 진짜? 신고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놀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뭘 할 수 없는 브롤러로 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저런 사람이랑 같이 같은 팀 되면. 상대방이 훨씬 높았죠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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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저버려야 되는데. 지금. 다시할 그게 없거든. 음? 그러면 얘나 얘로 파카스 하죠 나 이제 다섯 파 못 이길텐데 아마 얘가 날려나? 계속 플레이어 게임만 누르면은 되긴 하거든요 아 차라리 제로 할 걸 그랬나 얜 안될 것 같은데 이미 늦었어 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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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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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아니 뭐 어떻게 된거에요? 왜 맞았던거에요? 이상하네? 왜? 어이없다 진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무조건 눌러야 돼요 지금부터 다섯 번 다섯 번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 이겨야 돼 지금부터 다섯 번 이겨야 돼 아이고 못할 거 같은데 엄청 불리하게 해 주던데 이거 봐요 이미 말이 안 되는데 다섯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거 아 저쪽에 있었구나 한 번이에요? 네 번 남았어요 오른쪽 끝에 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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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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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그냥 뺏겨버린다고? 와 짧아 짧아 안다 안다 오른쪽 얘들아 망했다 위로 올라가겠다. 오! 오! 분명 저 뭉쳐서 아 망했다. 아이고 오! 하지만 당했죠. 당해버렸어 당해버렸어.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봐도 저거 할 거라고 알았는데 다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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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뒤로 오세요 제발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제발 뒤로 오세요 여기 끝날 뻔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냥 완전 게임 종료될 뻔 했어요 아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아까 안 이겼죠? 오케이 두 번 세 번 더 이겨야 돼요? 저 둘 중에 뭐가 더 높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제가 너무 못하는데요? 아니 저거 뭐예요? 저 왜 이래요? 아니 저거 뭐 데미지 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데미지가 말이 안 되는데 뭐지? 뭐지? 2본 와우 망했다 제가 진짜 인여에요 이 판에서 제가 너무 인여에요 실력이 너무 안된다 데미지라도 나왔으면 뭐가 될텐데 데미지로차 안나오니까 근데 다 찍었어도 안되지 않았을까? 일단 일단은 실력이 안되는게 문제고 레벨을 11로 일단 다 찍어놔야 애들을 결국 뭐라도 될텐데 오른쪽 분은 당하셨죠? 아니 뭐하세요 지금 이제 지금 뭐하는거야? 아니 나 진짜 어이없어서 저분 뭐에요? 우리 셸리? 하는게 진짜 없네 저랑 저분 둘이면 잡아야 정상이거든요? 왜 못잡는거죠? 잡았어야 되거든요 저거 보이세요? 와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뭐하니 뭐하니 얘들아 들어가야돼 너 가야된다고 너 가야된다고 빠르게 치고 빠르게 하는게 나이네 아직도 안치고 아직도 안쓰고서 남겨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쩔 수 없죠 저도 항상 안쓰는데요 중요한건 저 랭크 떨어지겠는데요 오히려 다행인가 옛날에 영광의 시대에 올렸던 것들 다 떨어뜨려놓으면 복구가 안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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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4시 얼마야? 7시 17분? 3판 더 이겨야되는데 제가 진짜 너무 못해요 이건 우리 팀보다 제가 문제라서 와아 저런건 문제죠 아니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놓고 게임을 안해버리잖아요 인제 움직여 한음치로 와아 이유는 요새 자료하여 아이사 이싯 해싯 이싯 아아.. 쟤 이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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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했다 이걸 이렇게 쳐? 아니야 안닿잖아 아아! 떴어야지 뭐하는거야 됐다! 와아! 야야! 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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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한판 더 오케이 쟤가 Most Damage라고요? 뭐지? 이상한데? 왼쪽 분이 스타플레이어인거야? 누가 스타플레이어? 저희는 없는거야 스타플레이어? 상대방이 먹었나? 두번 더 이겨야되요 두번째 힐해! 잠시만요 저거 숨어서 가세요 그래도 잡고 갔으니까 안녕하세요 아니요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1분이서 혼자 강단 안 돼요 오케이 어어어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오케이 잘하셨다 근데 왜 제가 스타블레이요 이상하다니까요 이거 이거 게임이 저 잘했나요 저 잘한 것 같지가 않은데 견제는 좀 하긴 했는데 이상해요 한국 아이디들이 아까서부터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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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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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찍었는데 22잖아요. 20 넘어가네. 옛날에 뭐 어떤 게임을 한 거니?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플레이를 한 거야? 이 11도 나중에 찍어준 거잖아요. 얘도 그렇고. 아 근데 옛날에는 원래 만렙이 9였나 10였나 그렇긴 할 텐데. 근데 일단 8로도 올라갔다는 게 오케이. 7, 8 뭐 이럴 때 그냥 올라가 버렸구나. 중요한 건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